밀려야, 조금만 밀어드릴게요. 그만해, 나왔따. 이걸로, 이걸로 비비는 게 나아. 네, 그게 낫죠. 이거 훨씬 빠르다. 이건 뭐, 곤장 때릴 때 쓰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열이 너무 뜨거워. 네네, 좀 번갈아 가도 돼요. 아, 뜨거워. 아, 됐어요, 그럼? 자, 팝패식. 아, 됐어요, 그럼? 왼쪽이 좀 더 싱거워요. 왼쪽, 왼쪽은 싱거워요, 맞아. 아, 됐어요, 그럼? 자, 팝패식. 천천히, 조금만 시간 끌어봐, 거기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시작하시죠. 잠시만,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원래 11시 반에 드세요? 네, 저희 다 됐는데,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뭐, 어떤 거 하세요? 동물, 어떤 동물 하세요? 동물은 황폐라, 동작 세라. 저희 시간 좀 끌어달라고 하셔서 그러세요, 그냥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네,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거 같아요. 잠시만요, 죄송합니다. 잠시만요, 죄송합니다. 어? 혹시 앉아, 앉아 계실래요? 조금 걸릴 거 같아서 앉아 계시면 저희가 다시 불러드릴게요. 예정입니다. 수고하셨나요? social? mlk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